또 하나씩 하자 어 그래 근데 수중 앞바랑 둘이요 어 그래 알았어 안녕 와 난 여기 처음 와본다 실제보다 더 큰데 이거? 와 맞네 요즘에 이제 쇠로가 나오는데 어 여기 있네 형이 갑자기 안보여가지고 어 근데 이렇게 탈때마다 보여줘야되나 내 생각 이거 잃어버리면 안되겠네 그치 그럼 형이 또 갚아볼게요 어 어 와 햇빛 때문에 안보인다 안보인다? 어 지금 일단 좀 빨리 긴장하자 혹시라도 형이 좀 덜 어 가이드맵 있었나? 아 이거 맵 아니야 맵? 여기 있지 않네 가이드맵 어딨지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꺼야 겪어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도말하지? 어 가이드맵 오 어딨지? 여기서 하나 받아볼까? 아 아니 저거는 이 거고 이 거고 응 응 땡큐 어 땡큐 어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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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부터 탈래? 응 어 뭐 부터 탈래? 뭐 부터 탈래? 응 일단 다이안자키고 한번 타볼래? 그럼 일단 제일 가까운 놀이 뛰고부터 타자 응 이거 뭐 환산하다 맞지? 좀 환산하자 일단 응 아따 햇빛 때문에 동영상이 화질이 안된다 지금 아나아나 어 햇빛 때문에 지금 뭐가 뭔지 모르셨어 근데 저게 케이블카노는 뭐야? 어? 아 그거 루지 루지 어 저 한번 볼래? 이거? 이거다 이거? 너인한테 네네 저녁 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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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뭐 쉬운 점 같은 거 없어? 응 지금 안 움직이네 맞지? 응 이게 원래 물이 나오는 건가 봐 응 원래 그런 거 같은데 오늘 안 하는가 보다 햇빛 때문에 다 보여 충전은 되고 있어 충전은 아니지? 그래도 내가 지금 베풀어 지금 메인이네 맞지? 아름다웠던 중 어둠을 물들고 있어서 이 숲이 태우고 있는 건 제일 많다 사람 많이 없나봐 지금 많이 없다? 많이 없어 진짜 잘 꾸몄어 진짜 여기 좀 뭐 먹어볼래? 응 거의 없는 거죠 여기 잘 와요 야 아니 형 회전근에 10분 응? 회전근에가 10분이야? 10분 되세요? 응 응 이게 두 명 타고 있는데 어? 두 명 타고 있어 두 명? 두 명이가? 응 두 명 타고 있어 두 명이 진짜 두 명이 있어 두 명이 있어 몇 명이 있어 네 여기네 여기 야자주인가 봐 나무 오이구야 오이구야 되는 거 같다 맞지? 하긴 안하네 그런 거 같은데? 응 근데 지금 보이는 거 봐 지금 안 보여 가지고 너무 새까매 가지고 아 찍히고는 있다 찍히고 있는데 지금 너무 안 보여 가지고 햇빛이 어 아 이거 시원하겠는데? 어 형 형 오우 오우 설민다 palavras 은행이 완전히 멈출 때 까지 안전고리 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전고리 지금 끄시면 위험합니다.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. 됐다. 이거 다 젖는다니까. 이건 놔줬는데. 이거 늦대 다. 선생님의 위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안전고리 먼저 풀고 안전바 머리 위로 올린 다음 천천히 하차해주세요. 이거 마치 안해도 괜찮아요. 나가시는 출근은 들어오셨던 입구 왼쪽에 있습니다. 나가실 때 두고 가시는 소지품 없는지 보관함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. 네 소지품 좀 쭉 보관할 때 이것도. 근데 이거 좀 가방 좀 넣어줘라. 아 못되라. 아니다. 난 두고 있어. 아 그래요. 저 입장하시면 화장실 후지품 보관함 있습니다. 오늘. .